안녕하십니까? 문제 해결 능력의 박도균입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겨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회사의 종류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 회사마다 경쟁업체와의 경쟁 같은 것 또는 회사 내부에서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령과 함께 그리고 개념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 개념을 세 강의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어? 이거 뭐 개념 아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개념이 약하면은 나중에 실전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어? 저게 무슨 내용이지? 어? 저 개념 봤었는데? 아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이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개념과 문제풀이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책에 없는 부분 책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책에는 이 개념 설명에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부분이죠?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개념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칠판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 그냥 나 개념 설명 다 아는데 그냥 넘겨도 되겠지? 그럼 큰일 납니다. 중간중간에 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놓쳤으면 어? 놓쳤으면 안 되겠구나 어? 이분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다 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고 활기차고 파워풀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물론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거는 용어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은 그냥 어? 이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용어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은 심업을 한번 크게 하시고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의 구조 우선 사고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이 있어 자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이 부분은 뒤쪽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 용어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룰 건데요. 자 두 번째 문제 처리 능력을 보실게요. 업무와 관련된 문제 특성을 파악하고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이 업무에서 이런 부분이, 이쪽 부분이 문제가 터졌는데 전혀 다른 것을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특성을 파악을 하고 대안을 제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피드백하는 능력을 우리가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 처리를 잘 하면 할수록 어 이분은 상당히 일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인식, 대안 선택, 대안 적용, 대안 평가 이것도 나중에 순서를 가지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문제를 어 이게 문제였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펼쳐놓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대안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평가까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런 순서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물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렇죠.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수많은 문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루는 것은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의 의미 기본적 사고 그 다음에 장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살짝 훑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문제의 의미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 해답이 있지만 해답을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모르는 상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런 문제를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도 모르고 있고요. 알고는 있는데 해답을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거 진짜 중요하고요. 문제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창조적 사고를 이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건가? 이때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봅시다. 문제의 분류. 지금부터 역시 중요한 부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앞에 분 그냥 뭐 목표 그런 거구나 싶다가도 이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긴장을 딱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창의적 문제, 분석적 문제. 우리가 창의적 문제, 뭔가 반짝이는, 번뜩이는 생각이 있겠구나. 분석적 문제, 이거를 우리가 세세하게 파고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상당히 잘 들어가셨고요. 자, 문제 제시 방법. 각각의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 각각에 대한 문제 제시 방법과 해결 방법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창의적 문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의적 문제.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 탐구.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어떻게 보면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 탐구.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문제는 이런 문제 제시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분석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의 문제로 예견될 것에 대한 문제 탐구. 자, 지금 둘의 차이점이 있죠. 분석적 문제는 어떤 거? 우선은 현재의 문제점이나 또는 미래의 문제로 예견될 것에 대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것들. 문제 자체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이런 문제가 생길 건데 그냥 단순히 어? 혹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이 침공해 오자.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두루뭉실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조금 더 명확하고 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분석 논리 균학과 같은 논리적 방법을 통해서 얻은 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의력을 반발해요.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 자, 이 창의적 사고는 어?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뭔가 막 뭉쳐있는 뭔가 꽉 조염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조금 자유분방한 형태가 자유분방한 자유분방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 문제 분석적 문제 둘의 우리가 차이점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를 지우고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자, 문제의 분류 창의적 문제 분석적 문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답의 수가 많으며 창의적 문제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 문제라는 것은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한두 가지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답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조금 무조건 너네는 답을 지어짜야 돼.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보통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고든법 같은 거 고든법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고든법 같은 것도 대표적인 창의적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답의 수가 많습니다. 많고 많은 답 중에서 당연히 보다 나은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요 특징을 보실게요. 창의적 문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왜 주관적일 수밖에 없냐면은 어? 내 생각에는 이런 번뜩이는 내 생각에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직관적으로 갑자기 번뜩 떠올랐죠. 감각적 그 다음에 정성적 개별적 특수성 뭔가 양이 많죠. 양이 많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서로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좀 다른 생각이 되겠죠. 특수성 당연히 어? 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겠고요. 분석적 문제는 답의 수가 적으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고 들고 파고 들고 하니까 정해져 있고요. 당연히 객관적 논리적 정량적 그렇죠? 그리고 이성적 일반적 공통성 왜냐하면 우리가 어? 대충 이것을 조금 깊이 파고들면은 이런 부분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창의적 문제 분석적 문제 우리가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유형을 한번 보실게요. 자 문제의 유형 뭐 기능 제조 문제 판매 문제 자금 문제 인사 문제 격리 문제 기술상 문제 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 방법은 논리적 문제 창의적 문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아 그래요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중 발생하는 유형 첫 번째 어떤 거 발생형 문제는 바로 보이는 문제 바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어 발생했다 보인다 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런데 자 발생형 문제는 보이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커다란 지문이 주어지고 이것은 어떤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인가 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발생형인지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생 어 눈앞에 당장 발생되었습니다. 발생형 문제니까 지금 당장 당장 라인 나우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발생되어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문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발생형 문제라고 합니다. 일탈 문제는 뭐라고요? 기준을 벗어나서 생기는 문제 미탈 문제는 당연히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생형 문제 보이는 문제 저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지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탐색형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탐색형 문제 찾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찾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것은 언제 쓴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탐색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탐색형 문제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돼요? 보이지 못하다가 문제가 확대되어 해결이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탐색형 문제라고 한다고요. 예측 문제는 뭐 현재 문제가 없으나 뭐 이런 정도는 발견 문제 예측과 발견 자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탐색형 문제는 찾는 문제구나. 그것은 잠재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아 탐색형 문제는 무엇이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 높이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을 개선한다. 자 지금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 잡고 가지 않으면 실전에서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요한 부분 포인트 포인트 잡아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고 아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자 설정형 문제 이거는 뭐라고 역시 이것도 중요하죠. 설정형 문제 뭐라고요? 미래 문제라고요. 이건 미래적인 거죠. 자 미래 상황에 대응하여 자 미래 당연히 미래 문제니까 어? 미래 문제니까 당연히 미래 상황 아닌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미래 문제라고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보기에서 설정형 문제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설미 설미? 설미? 뭔가 조금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설정형 문제는 그냥 미래 문제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설정형 문제 미래 상황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미래 상황에 대응하여 장래 경영 전략의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설정형 문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미래 문제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대충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실전 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 보기에서 어 저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